한국에는 요즘 소유권을 부정하고 공동의 소유로 사유 재산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소유권이 명확할 때 많은 부분의 문제를 소유권의 기인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소유권이 확실하게 한쪽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코우즈가 주장한 것입니다. 한쪽이 만약 강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물에 대한 사용으로 타인의 생활이 침해받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죠. 물에 소유권이 있는 석탄공장이 상류의 위치에 물을 오염시키고 강하류의 사용자들이 물이 더러워져 불편하다면 그 물을 정화시키는 비용을 하루의 사람들이 지불하고 석탄공장의 오염을 줄이는 것을 실행시킬 수 있고 반대로 물의 소유권이 강하류 사용자에게 있다면 상류의 석탄공장은 하루의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수지를 관리하고 또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권은 사적 자체를 사회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드는 근간이 된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을 요즘 국가 소유로 하려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자주 주장되고 입법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을 때 그 땅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개인은 단지 땅의 장기 임대권만 있으며 장기 임대를 해줄지 말지의 결정권은 국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농부 A가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일자리가 생겨 외지로 나가 돈을 벌다 도시에서 실직을 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자기가 농사를 짓던 논에 다른 사람 B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이 일구었던 논에 농사를 짓던 타인 B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B는 말합니다. 이 땅이 네 땅이냐? 나라가 농사를 지으라 임대해준 땅을 버리고 A가 나간 동안 임대권 기간이 소멸했고 그 땅이 놀고 있자 다른 농민 B에게 농사를 지으라 장기 임대를 국가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농민 B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소유권이 훼손된다면 재산권이 없어지고 모두는 무일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회주의자들은 공동소유 공동부유라 포장하며 미워합니다. 개인의 것은 필요 없고 모두 소유하고 모두 잘 살자 노력한 사람이나 노력 안한 사람이나 머리를 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결과가 같다면 자신의 부를 일구기 위한 기술도 노하우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엘리트들이 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며 나라는 쇠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TDR이라고 하여 건물의 고도 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의 개발에 손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타 지역의 층수만큼 올리지 못한 부분을 타 지역에 팔 수 있는 공중권에 대한 매매를 허용할 만큼 재산권의 침해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닌 시장 자율에 의해 이걸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본산에서 이런 제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이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 들어가 훼손된 제도와 경제는 바로잡기 힘들며 바로잡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국민의 주권과 재산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우린 이런 수많은 역사를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국권 국가와 지금 몰락해가는 국가들을 보며 우린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본주의 제도의 법과 제도를 반드시 수호해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